동작 트레저 시즌 2 트레저 시즌 2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T-LOG 형식으로 제주도 여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안 하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시즌 3. 책임 안 질 거예요? 아니요. 책임을 지기 싫습니다. 아니요. 제주도 안 하셨다고 해서. 저 처음이에요, 이번에. 저도 처음입니다. 김기현도 안 갔어? 저 안 가봤어요. 오늘 처음이네요.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아, 돌아오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제주도 가면 오미자, 오미자. 자 여러분, 저희 이제 비행기 타러 갑시다. 예, 맨. 비행기 신발 벗고. 오,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제주에서 만나! 레츠 고! 자, 티로그의 영혼을, 티로그의 모든 걸 건 최현석입니다. 이 플렉스 건으로 저희 다 같이 제주도 가는 게 정말 뜻깊을 것 같아서 멤버들과 상의하여 다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이게 제 홈그라운드, 티로그로 한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티로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티로그 많이 받으세요. 일단 밖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오는. 여기서 부분까지 되는 거 알죠, 여기서? 살짝 한, 여기를 3초 컷? 3초 컷만 쓰고. 자, 갑니다. 학생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따라네. 하이, 제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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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제주. 해, 제주. 이거, 이거. 아이고. 하이, 하이. 나, 이리. 네. 하이, 하이, 하.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응? 안녕히 계세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형 조심해요 사회 조심해 모두 모두 행복한 섬으로 갑니다 멀미나 안 가겠지? 난 벌써 멀미나 벌써? 가자! I believe I can fly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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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거지 뭐 어때? 달려주세요 가자 가자 여기 여기가 맞았어 완벽했다 이거 디스코 팡팡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 할 수 있지 물렁이네 제대로 맞았어 아 엉덩이 엉덩이 난 신발만 지키면 된다 아 엉덩이 차가 난 신발만 지키면 된다 아 엉덩이 도착 아 엉덩이 재밌겠다 아 엉덩이 아 엉덩이 아 엉덩이 아 엉덩이 아 엉덩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 아니라요 아 엉덩이 아 엉덩이 아 엉덩이 아 엉덩이 이건 좀 귀한데요? 지대쌤 맥컬러분들 미기 미기사태입니다 지금 파도가 굉장히 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에는 마라도? 마라도 마라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라도 아 엉덩이 나 물 무서워 형은 형은 나랑 너랑 빠지면 너를 먼저 사줄게 야 진짜 소야 소야 진짜 조심해야지 현재 이것은 제주도 바다 한 가운데 저희는 지금 고래와의 사투리를 눈에 두고 있습니다 해적왕이 된 것 같아 지훈이 형 빠지겠다 오 선정님 살살 감수세요 살살 감수세요 이것이 내가 점령을 나.. 그건가? 아따 준규는 벌써 마린 보이네 낮은 자세 낮은 자세 낮은 자세 잠깐 살살 굿굿 내려가 안에 불꽁이 있어요 불꽁이 대박인데? 돌돔을 잡으면 500억이래요 돌돌이 뭐예요? 돌돌이가 아니.. 내가 가겠습니다 선생님 우와 행복하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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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바다를 마지막으로 온 게 아 그때긴 하네 그 학 vue horrific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냥 원래 딱 그냥 놀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지금 되게 좀 울컥하네요 또 제가 이만해서 또 이게 뭐 또 감동화 이렇게 써있겠죠? 다 알아요 투맵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면서 진짜 동기보도 많이 받고 영감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하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얻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롯드라마 하면서 더 연기에 욕심이 있었던 멤버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저는 절대 애기들 못 잊어요 MC 디덕님도 그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외에도 롯데월드 오랜만에 간 것도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뭐 또 제가 또 이것도 이렇게 또 이게 한 번 말하니까 이렇게 100가지 말하네요 이게 티로그의 힘인가 봐요 저는 티로그가 이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감동왕이 실없이 늘려놨던 마친수가 아 저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 약간 발리가 차요 여기가 발리가 다릇도 없어요 마시아 달려 어 왜 이렇게 재밌게 돌아와요? 여러분들 현재 보시면 제 뒤에는 멤버들이 또 재밌게 물놀이를 하면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 바닷물은 사실 좀 짜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재혁이 형이나 뭐 들어갔으면 들어갔겠지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 너무 즐거운데 이거 재혁아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저 친구들은 아주 단단히 맘을 먹었어요 저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진짜 하지 마 사복이야 어? 사복이거든? 내가 왜 아래만 입고 왔어 왜 이거에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 들어갈래? 우리가 들어가잖아 저것도 들어갈걸? 이것도 들어가고 싶다 했었어 이거 좀 좀 긴 애 있잖아 들어가 아 저 내려가기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재밌게 야 젓가락 야 젓가락 너 갈아입어 진심이야? 가자 찹스틱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찹스틱 여기도 봐 여기 가자 다시 가야 젓가락 잘 가야 젓가락 여기도 곁으로 바꾸고 하담 긴 애굴 아니 길거리 잠수에서 따개비 세 개 발휘한다! 발휘한다! 야! 발휘한다! 발휘한다! 내가 또 이런 걸 잘하지 제 방보다 편해요 바디프렌즈야 이거야 나 이거 나 진짜 진지하게 이거 미역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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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미역기물 하우! horuj 왜 이렇게 빨라? τε entreg married 고맙 고맙 있고 정말 제재도 핵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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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어보는 사람 여느 영상 먹었어요 그렇기에도 설레는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hemen을 구워줘야 된다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살아 있네 이거 지혁아 이거 사각형으로 구워야 되는 거 알지? 지훈아 이거 아직이야? 그거 좀 옆면도 구워야 해 아 배고파 아직 밥에 김치도 왔기니 내가 거짓말 좀 하자면 새우가 아직도 새가 송신인 것 같아 내 입에서 팔짝팔짝 뛰는 것 같아 알았어요 보입니까? 맛있겠다 굿? 요 그 고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이제 씻으세요 안 되지 돼지인데 어차피 소고기야 이거 제주도의 흑돼지의 첫 시식 먹어봐요 노영 씨 제주도의 흑돼지는 어떤 맛일까? 와 빌드업 좋아 떼지 마세요 어때요? 와 제가 거짓말을 살짝 보태서 이 제주도가 지구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온 것 같아요 아 살의 질이 달라 살의 질이 이 결이 대박이에요 약간 두 개가 다른 느낌이야 쫄깃쫄깃하다 어 쫄깃쫄깃해 와 이거 뭐죠? 이거 못하보게 오 야 된장 죽인다잉 야 이거 둘이 못하다가 사이 죽어도 모르겠다 이거 진짜로 아 이런 말이 있어 아 이런 말이 있어 아니 물놀이하고 오니까 지금 미쳐버렸다 아 참 내가 미쳤어 좋아 좋아 계속해 자 여러분들 저희가 밥을 먹고 왔어요 이야 배불러 아 10번째 저는 이렇게 사야할게요 방 배정이 있을 예정인데 진짜 완전 보컬복으로 랜덤? 예스 랜덤 네에에에에 하우 그냥 뽑아 몰리면 한 방에 막 9명도 있나 아 그래도 좋네요 막내부터 정환이 레스키니 저부터요? 오 정환아 정환이가 같은 방 쓰고 싶은 사람 한번 얘기하고 뽑아봐 정환아 충격 뽑겠습니다 오오오 모르지 않는 사람 미미요 오오오오 빠바바바밤 펑펑펑 자 제가 첫 번째 주자 한 번 더 선택하면 돼요? 이거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환이가 대체 어디 갔을까? 근데 현석이 형은 운명이야 형은 그냥 운명이야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형은 운명이야? 형은 남은 바가 하나 들어가는 거지? 아 네 정우! 정우 출발! 정환이 이렇게 뽑아서 갔어요 정환이 어디 갔어요? 정환이 어디 갔어요? 자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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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쯤 되면 또 누가 올 때가 됐는데 일단 안 온다 정우 형은 저희 룸매치가 아닌 거예요 문이 열렸죠? 정환아 정환아 진짜 혼난다 소정한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일패지 이런 느낌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안 오고 저 혼자 여기 있으면 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이거 저는 사춘기입니다 네 뭔가 그거 각인데 들어가는데 정환이도 있어가지고 아 뭐야? 지금 이 그림인 것 같은데 근데 루토까지 가면 진짜 레전드 사건 최악의 4명은 누굴까? 그러니까 내가 딱 모였는데 그 4명이 최악의 현석이 형 갈게요 지윤 준규 4명 4명 가자 아니 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셋 있으면 진짜 레전드 형 아니 이 신발은 본 적이 있는 신발이에요 야 이제 다음은 2명만 잘 가면 빌어 빌어 버려 그냥 일단 마크는 빼자 마크 벗고 이러고 있죠 어서 오십시오 그럼 여기가 4명 4명 다 들어왔네 바로 그러네 몇 명이야 몇 명이야? 4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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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야 그러면은 한 방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야 여기가 좋은데?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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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3,4등이 같이 하는 거야 오케이 안 놓친 거에 외부 야 야 야 야 나 혼자 앉을 거라고 아니 근데 정환이 너 나 공부해서 앉을 거라고 얘가 예뻤어 그대로 내가 저기 왔어 내가 저기 왔어 오늘은 여기까지 얘들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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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저희가 일추를 보러 가야 돼요 일찍이라 네 그래서 굿나잇 바이 굿나잇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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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너 지금 딱 좋아? 진짜 일이사 선배님 이쪽 여쭤보십 운 음.. 이 검은동이 진짜 잘 해줘요. 검은동이 최고였어요. 다 몰렸다. 검은동이 춤을 추고 마음만 하던 날 피 비 그러면 내일 빨리 일출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니까 많이 피곤하시네요 네 제가 빨리 자야 되겠어요 네 잠을 처마여서 몸을 회복시켜야겠네요 쿨 하나 둘 셋 드박! 제가 저는 자지 않습니다 떨린다 이게 사실 축구를 모르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공감들이 현상해가 싶진 않지만 나름껏 열심히 해볼게요. 그분과 단체로 다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독 치료가 저는 너무 좋아요. 치료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치료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투하! 여러분들 저희가 뭐 하러 왔습니까? 일찍! 일출! 아 일출!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자는 게 답이었어요, 연석 씨. 준규야? 준규야 가야 돼. 여러분들은 방금 막 태어난 기린을 보고 계십니다. 준규야 혼자 겨울 아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해 보러 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나 이상해요. 다리니까. 준규야. 준규야. 오! 이상하네. 오! 이건가요? 캐시템임. 캐시템이에요? 캐시템. 섬질했어. 아야. 아니요. 아니요. 엉덩이. 위험하잖아요. 아니요. 위험하잖아요. 정환이가 선자 맞았어. 이 정도면 다 뜬 거 아니야? 다 뜬지. 둘이 맞춰 입었냐? 형이랑 휴양 커플이야? 잠깐만. 다 온 거죠? 에이. 와우. 에이. 아니 이거 해가 어디 있지? 이거 근데 구름에 가려지면 어디.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요? 해를 이렇게. 여기 끝이에요? 뭐? 구름 한 번만. 야 구름 눈치 없냐? 근데 이거 가망이 없는 게 여기 전체 다 구름이야.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의미가 중요하다 생각해. 다 유치워를 보고 트레저메이커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티록을 찍으면서 제주도를 많이 못 담은 게 조금 아쉽긴 해. 저도요. 저희 이거 온 김에 돈 한번 쌓아볼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요? 그냥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의 반이 거의 지났어요 이제. 남은 2021년과 그리고 앞으로 또 다가오는 2022년. 저희의 컴백 그리고 무대에서 더 잘 노는 그런 트레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트레저가 되게 해주세요. 와 여기 대박 배경이네. 우와.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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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위에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